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친 나에게 수청하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곳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너나 먼 타국 땅에선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금 심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일에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우선 위에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없겠지만 나 오늘 이 순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를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바람이어도 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 기약 돼 있는 그날을 위해 참 우리들의 외침 참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라 민족의 울음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Hammer 선생님 선생님 오빠가 쓰던 모자에요 오빠가 어디서든 선생님을 지켜줄 거예요 고맙다 자,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어요.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청춘을 위해서. 태극기가 빠지면 안 되죠. 다들 사진 찍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먼저 웃으세요. 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어깨를 감싸며 말해 힘을 내장어 밤이 없고 웃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억되어 있는 그날을 위해 자, 우리들 같이 세상이 드리라 민족의 울음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의 위해 위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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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